안녕하세요. 인생의 힘겨운 전환점을 돌고 온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전환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정말 험난한 산 같은 전환점을 돌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한 번 사는 인생 큰 욕심 없이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그래야 정신적으로 좀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와 남동생에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인생의 복은 자기 그릇만큼만 오는 거야.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그거 바라면 내 그릇도 깨지는 거야. 인생은 각자 그릇만큼만 찾아온다는 말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큰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었어요. 큰 목표를 잡아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악수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겪은 일도 욕심을 부리다가 악수를 둔 시댁 식구들 사연이랍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시댁 사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금은방을 부모님께서 같이 운영하시면서 돈을 잘 벌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끼는 쪽으로도 도 같은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자린고비 같은 부모님들이 절대 아끼지 않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남동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게 있으면 두 번 고민 없이 투자해 주셨죠. 특히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땐 아버지가 엄마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피아노 학원 같은 건 무조건 가까운 것보다 학원차가 있으면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 기왕 배우는 거 제대로 보내야지. 아버지는 항상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그만큼 아버지께는 배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잘 배우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 후 일반 회사에 취직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른 초반에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다른 직업인 남편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자꾸 궁금한 게 생기는 남편한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직업이 요리사면 집에서 요리 안 한다고 하던데 집에서는 그럼 주로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세요? 전 집에서도 요리 잘해요. 제철 나물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서 나물 반찬도 많이 해요. 정말요? 양식 요리를 주로 하는 일이라 집에선 일부러 더 한식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원래 한식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께 요리도 자주 해드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확실히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런지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레스토랑에 초대로 놀러가기도 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때쯤 남편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정아,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뭐길래 그렇게 진지하게 말해? 이번에 내 이름 걸고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난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어. 좋은 기회면 해야지. 뭐가 걱정이야? 근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모은 돈을 다 투자해야 돼. 뭐? 그 정도야? 우리 지금 모은 돈 다 합쳐도 아파트 대출금은 꼭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우리 집은 결혼 자금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야. 그렇다고 장인 장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아. 그럼 결혼 자금으로 가게 차리면 다른 대안이 있어? 우리 집도 없잖아. 내 동생들이 다 독립해서 부모님 집이 비긴 하는데 같이 살면 어때? 우리 어머니가 너 되게 좋아하잖아. 일단 그 부분은 나도 고민 좀 해볼게. 갑자기 들어서 그런지 판단이 잘 안 서네. 저는 그때 머리가 복잡했어요. 사실 연애 기간이 1년쯤 넘어갔을 때부터 서로 부모님을 같이 뵙기도 하면서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절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고 예뻐하신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이 사는 문제는 고민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 문제를 털어놓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빠가 좋은 기회가 와서 개인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결혼 자금으로 투자해야 할 것 같대. 정말? 좋은 기회면 해야지. 셰프가 평생 남의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언제 해도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그 돈으로 식당 차리면 신혼집을 못 구해. 시댁의 방이 두 개나 남는다고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하던데 어떡하지? 괜찮을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워. 엄마도 네 아빠랑 처음에 시댁에서 시작했어. 이게 사실 둘이 마음만 맞으면 이겨낼 수 있는 문제야. 너희가 아무리 시작은 양가 도움 없이 하겠다고 해도 살다 보면 손 안 벌릴 것 같아?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속단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봐. 그래도 엄마는 무작정 네가 집에 손 안 벌려서 믿음이 가는구만. 오빠가 아무래도 우리 집에 손 벌리는 건 부담스러운가 봐. 여자 집에 손 벌리는 거 싫겠지. 아직 시작하는 단계잖아. 지금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속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날 남편한테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우리 식당 열자. 난 오빠가 금방 해낼 거라고 믿어. 은정아, 정말이야? 고마워. 나한테 3년만 줘. 내가 번듯하게 성공해서 너 꼭 호강시켜줄게. 그 말 진짜지? 난 오빠만 믿는다? 당연하지. 진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시부모와 같이 살게 됐어요. 그 후 저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이미 몇 번 본 사이였기 때문에 시모가 저를 친근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은정이 왔어? 오랜만이네. 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경진이가 요즘에 식당 차린다고 바쁘잖아. 그래서 삼시세끼 다 차리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것 같네. 정말요? 안 그래도 요즘 오빠가 많이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다. 시모는 저를 정말 딸처럼 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대화하는데 시부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우리가 형편이 모자라서 시작부터 이거 불편하게 됐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저희 대출받아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저 고맙다. 네가 있어서 우리 경진이가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일이 술술 풀린다는데 네 덕분에 다 풀리는 것 같구나. 우리 집에 복덩이가 아주 굴러온 것 같아. 우리 잘 살아보자. 네, 아버님, 어머님. 서툰 점도 많지만 잘 부탁드려요. 시부모의 환영을 받으면서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그때는 제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배배 꼬아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신혼 초엔 화기애애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바빴지만 주말엔 늘 집에서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더니 주말마다 특식을 만들어주네 엄마가 며느리한테 고마워해야겠어 시모의 말을 들은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몇 번 해드렸잖아요. 저번에 며느리가 TV 보면서 파스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이거 해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요. 두 분 다 평일에 밥만 드시니까 주말엔 특별한 거 드시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상한 줄 몰랐네. 그때 시부가 장난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엘처가야 아주 다정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라 시댁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재밌는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일찍 왔었는데 남편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꽃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갑자기 이게 무슨 꽃이야? 오늘 우리 결혼한 지 100일 차야. 이렇게 살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금방 독립할 수 있게 할게. 뭘 이런 걸 다 챙겨. 꽃 향기 너무 좋다. 난 당신이 이렇게 나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자. 나 믿고 이렇게 응원해줘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비록 다 갖춘 시작은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마음 하나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갔어요. 그런데 결혼 6개월 차가 됐을 무렵 친정엄마한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과 같이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절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큰일도 아닌데 뭐하러 왔어. 엄마가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와. 병원에선 뭐래? 심각한 거래? 아니야. 초기라서 홍만 몇 개 더 제거하면 된대. 지난번에 의심 증상이 보인다고 해서 조직검사했던 게 이제야 나왔지 뭐야. 그래도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간 거라며. 그럼 심각한 거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진짜지? 정말 괜찮은 거지? 아유 그래. 이 엄마 괜찮다니까. 어디 초상 났어? 왜 눈물바람이야? 엄마가 암이라는데 어떤 자식이 안 놀래. 우리 딸 우는 거 보니까 아직 애네 애야. 엄마 괜찮으니까 울지 마. 저는 그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말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남편도 깜짝 놀라 저와 같이 친정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시장을 잔뜩 봐서 절 데리고 친정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뭘 사온지도 모른 채 같이 갔는데 남편이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재료를 내려두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좀 알아보니까 등푸른 생선이 유방암에 좋대요. 당분간 고기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 준비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조리하는 방법 여기 적어둘게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남편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자네 우리 집에 요리해 주러 온 거야? 네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원래 초기에는 식단 관리가 중요하대요. 사위가 나보다 낫네. 난 정말 생각도 못했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죠. 내가 사위 앞에서 한 수 배워야겠어. 우리 사위가 이제 보니까 아주 배울 점이 많네. 이거 엄청 쉬워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날 남편은 등푸른 생선이 유방암에 좋다면서 건강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런 남편의 세심함과 다정함에 엄마는 감동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식구들의 걱정 속에서 정밀검사까지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신혼 초부터 여러 일이 있었지만 아들 둘을 낳고 5년째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남편의 레스토랑이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인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주변에 비슷한 매장이 생기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차가 됐을 땐 문을 여는 게 적자일 정도였어요. 남편은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면서 엄청 속상해했습니다. 요즘엔 가게 문을 열 힘도 안 나. 매출이 더 떨어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젠 문만 열어도 적자야. 여보, 그래도 좀 더 힘내자. 요즘 힘들지 않은 가게가 어딨어. 다 힘든 시기래. 근처에 비슷한 업종이 두 개나 생겼어. 매출 나눠먹기 하는 꼴인데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어. 원래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 보고서라도 견디자. 상황이 안 좋아져만 가는데 그저 남편을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랬는데 결국 남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계속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남편은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상황이 악화되면서 저는 분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의욕을 잃은 남편은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답답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여보, 얼른 일어나 좀. 나 출근해야 되니까 애들 등원 좀 시켜줘. 아휴, 벌써 아침이야? 어제 술을 마셨더니 속이 안 좋아. 지금 숙취라고 누워 있을 때야? 당신 이런 건 좀 도와줘야지. 아휴, 여보, 미안해.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얼른 가봐. 저는 점점 남편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심혈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았다. 레스토랑이었던 것만큼 폐업의 충격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런 재속도 모르고 저를 원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아침부터 남편 바가지 긁는 거야? 바가지라뇨. 원래 남편이 애들 등원하기로 한 건데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좋게 좀 말해야지. 왜 오만 남편 바가지 긁어? 애들 보는데 꼭 그래야겠니? 네가 그렇게 남편 기를 죽이니까 제가 점점 의욕을 잃는 거잖아. 저는 시모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모의 말이 너무 답답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소리친 것도 아니고 애들 등원 좀 시키라고 한 게 잘못인가요? 애들 문제는 같이 하는 게 맞죠. 제가 남편한테 무리한 걸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야? 너 지금 이 시애미도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아니요.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만의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폐업하면서 애들 등원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가지를 긁는 게 돼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시모한테 단호하게 말하니까 시모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남편이 나와서 시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출근해야 되는 사람 붙잡고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너한테 바가지를 긁으니까 내가 한 소리 한 거잖아.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뭐야? 너 지금 네 마누라라고 감싸는 거야? 감싸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맞다고요. 그럼 가진 거 다 잃은 제가 집에서 이거라도 해야지 뭐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사. 네가 자꾸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에게 개똥으로 하는 거잖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은 결국 시모한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재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남편도 그런 게 아니라고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집에 있어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눈치 준 적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의 생활비를 조금씩 들이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망하고 나서 시부모와 지내는 게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집안일을 하려고 나선 게 문제였죠. 한 번은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 저한테 다그치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아침부터 네 남편 주방에 들어가게 해야 네 속이 시원하니? 저게 뭐야? 남편 예전에도 아침 준비한다고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어머님도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아침 차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땐 네 남편도 일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아침부터 밥상이나 차리게 하는데 네 남편이 어떻게 다시 일을 해? 이럴 때 수록 더 가장 대접을 해줘야지. 네 동서 판만 닮아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남편이 백수인데 가장 대접을 해주라니요? 심지어 남편이 레스토랑 망하기 전에도 다른 남편들에 비해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비중은 제가 더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오로지 남편만 안타까워서 저한테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동서랑 저를 비교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으셨어요. 그때는 둘째 시동생도 시누도 다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망하고 나서부터 시모가 자꾸 저랑 동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시모를 보고 한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러시는 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식당 망하고 제일 속상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봐 그게 제일 비참했어요. 아내 혼자서 경제적인 짐을 지게 될까 봐 겁이 났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네가 왜 집안일을 해? 남자가 자꾸 집안일하면 밖에서 일을 어떻게 해? 요즘엔 다 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이제 남편들이 다 집안일하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남편도 답답해할 만큼 시모의 말은 속이 터졌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시모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에서 저와 남편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남편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로 된 2층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 볼래? 제가요? 그래. 내가 볼 때 자넨 기회만 더 주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 자리가 위치가 진짜로 좋아.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이유는 자네가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 때문이야. 자네한테 제대로 된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네는 200%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믿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 자네의 꿈을 다시 펼쳐보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의로서 면목 없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난 한 번도 자네가 못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냥 자넨 기회가 좀 안 따라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주는 기회 잘 잡아봐. 우리 사인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기회를 준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남편한테 기회를 주면서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때 친정에서 남편한테 상가 자리를 내어주고 새로 개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내 신우가 남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소식 들었어요. 새언니 친정에서 오빠를 많이 도와준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오빠가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 이상으로 정말 믿고 계시거든요. 정말 새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은인이에요. 고마워요, 언니. 저도 오빠 많이 도와줄게요. 저도 결혼 전엔 그쪽에서 일했거든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가씨.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때 막내 신우도 남편이 많이 걱정됐는지 저한테 잘 됐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시동생도 나중에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에 다시 개업한 남편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어요. 1년 반쯤 지나자 퓨전 한식 레스토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 레스토랑이 잘 되면서 막내 신우도 남편한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남편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나서서 같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이 손발도 척척 맞아서 일하는 것도 수월해졌죠. 저는 이제야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돈을 좀 더 모으면 분가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남편 벌이가 좋아졌었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시점에 시모가 뜬금없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옛 며느라, 나 파스 좀 어깨에 붙여줘라. 이 나이에 건물 청소하려니까 아주 삭신이 다 쑤신다. 네, 어머님 요즘 몸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파스를 자주 붙이시네요. 엊그제도 저한테 어깨에 파스 붙여달라고 하셨잖아요. 내 나이에 집 청소만 해도 삭신이 쑤시는데 건물 청소라니까 몸이 축나지. 아휴, 주말에 저랑 찜질방이라도 가서 몸 좀 풀어요. 그거 잠깐 다녀온다고 풀리겠어? 아예 일을 그만둬야 풀리지. 그래서 말인데 사돈 부부 건물에 남는 자리 없다니. 이 나이 청소일 관둬도 할 일도 없는데 나도 장사나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시모의 말에 정말 황당했어요. 부모님 건물이 제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시모한테 어이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 건물은 왜요? 자리 있으면 사돈끼리 자리 좀 줄 수 있지. 왜? 이제 와서 네 거 내 거 나누게? 내가 잘 살면 너한테도 좋은 일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딸만 우리 집에 보내놓고 그동안 너무 모르세로 지내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서 살림 시작한 건 그때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힘들 때 도왔는데 이젠 날 도와줄 때가 된 거지. 내가 그 근처 부동산 가보니까 마침 식당이 하나 나왔던데 그걸 하시겠다고요? 어머님이 식당을 해보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장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자식 새 내 손으로 먹이고 입혔어. 그런 내가 말아먹겠어? 나도 권리금 주고 할 거니까 걱정 마. 저는 시모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러다가 월세라도 깎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한 걸 알고 시모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시부랑 둘이 운영할 거라면서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은정아, 네 시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니? 왜?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상가에 식당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가게 권리금 7천만 원인데 글쎄 2천만 원에 넘기라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해서 권리금 좀 싸게 넘기게 하라는데 참, 나 너무 황당했어. 그 사장이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하소연을 다 하겠니? 우리 어머님이 그랬다고? 저번에 권리금 받고 해본다고 하시길래 불안하긴 했는데 2천만 원에 나설 줄은 정말 몰랐어. 나한테 자꾸 막무가내로 넘기라고 해서 딱 잘라 말하긴 했는데 괜히 너한테 트집 잡을까 봐 걱정이다.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는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키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시모는 계획했던 일이 안 되니까 불똥이 저한테 튀기 시작했어요. 그때 두 아들 입힐 옷을 사다 줬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시부모는 옷이 날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지들 입에 풀칠할 줄만 알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긴 뭐라니야. 내가 삭신이 쑤셔서 일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그러면 네가 친정에 잘 말해서 나한테 기회를 줬어야지.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그 가게 사장님이랑 권리금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 사돈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날 이렇게 내팽개쳐? 내팽개친 게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래, 내 돈은 푼돈이다 이거지? 건물이 있다고 지금 날 개무시해? 두고 봐. 내가 큰고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시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화까지 냈습니다. 그때부터 전 시모한테 제대로 찍혀버린 거죠. 왜 친정 부모가 저도 아니고 남편을 도와줬는데 제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시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실에서 헛기침을 두어버렸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너 혹시 암 걸렸니? 갑자기 무슨 기침을 그렇게 해? 암이라뇨. 저 그냥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온 거예요. 암은 집안 내력이라는데 너도 암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아들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나중에 딸 아프면 사위한테 떠넘기려고 지금 그렇게 도와주는 거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을 왜 고쾌하세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람 돕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아픈 딸 떠넘기려고 했네. 그치? 맞는 거지? 그만하세요. 그럼 어머님은 아픈 며느리 손절하려고 지레 겁먹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은 그러면 뭘 바라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데요? 뭐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말씀대로면 어머님도 바라시는 게 있으니까 저희랑 사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 그동안 생활비 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님 아버님까지 챙기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친정 믿고 이젠 시부몬 뒷전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억울한 척이야? 나야말로 너한테 제대로 실망했어. 네가 정말 결백하면 네 친정에 가서 교통정리 제대로 하고 와. 아니요. 그냥 저희 분가할게요. 그동안 저도 할 만큼 했고 저도 이제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저는 대체 시모가 어떻게 장사하려고 자꾸 고집을 부리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은 저도 참아왔던 억울함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막내 시누가 갑자기 남편한테 문자만 남긴 채 가게 일을 그만둔 겁니다.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잠적해도 그날 장사는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매장의 매니저처럼 상주하던 막내 시누가 잠적했으니 매장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퇴근하고 제가 남편 가게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어쩔 수 없이 시부모가 두 아들을 돌봐줘야만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과 겨우 장사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시부가 절 보자마자 소리치셨어요. 넌 네 시모모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애들만 맡겨놓고 일을 하러 가? 지금 시댁을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아가씨가 갑자기 가게 못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 일하다 왔어요. 남편 가게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내 딸을 핑계대는 거냐? 너 진짜 무서운 애였구나.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 우리 막내딸이 니들 부부 심부름꾼이야? 네 부모는 손자들 못 본대? 아니, 왜 네 시모한테 애들을 다 떠넘겨? 지금 돈 없는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저는 시부가 노발대발 화내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보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왜 자꾸만 절 부끄럽게 만드세요? 제가 처가에 면이 안 서요. 절 믿고 도와준 분들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너만 잘 살면 끝이야? 네 여동생이 거기서 언제까지 일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걔한테도 번뜻한 자리 마련해줘야지. 갑자기 잠적한 일 뭘 믿고 해줘요? 오늘 장사 얼마나 개판이었는 줄 아세요?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 네 처가 도움 없이 우리도 가게 차릴 수 있어. 뭐라고요? 아버지가 무슨 수로 가게를 차려주실 건데요? 네? 기술만 배우면 다 차릴 수 있던데 뭘. 프랜차이즈 가게 차리면 무조건 대박이야. 무조건 대박이 세상에 어딨어요. 폐업하는 가게는 바보라서 문 닫는 줄 아세요? 진짜 지긋지긋해서 안 되겠어요. 그동안 제 아내한테 화내시는 것도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더는 못하겠네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정말 시부모는 그때는 돈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청소일을 무작정 그만뒀고 시부도 일용직 일을 안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급한 대로 전세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는 시부모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사사건건 저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빨리 분가를 한 거예요. 그 후 남편은 매니저로 일할 사람을 새로 뽑고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엄마도 걱정스러운 듯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게는 괜찮은 거지? 어, 괜찮아. 사람도 새로 뽑았고 남편도 손발이 잘 맞아서 좋대. 네 시부모가 괜히 너한테 트집 잡을까 봐 그렇지. 저번에 보니까 네 남편 감기만 걸려도 네 탓할 것 같던데. 이제 그럴 수도 없어. 우리 이제 분가해. 정말? 아휴, 다행이네. 잘 생각했어. 애들 점점 크는데 언제까지 같이 살아. 분가하고 시부모님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드려. 알겠지? 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때만 해도 서로 오해가 쌓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가 후에 자주 가지 못해도 명절이나 시댁행사에는 꼭 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시모는 늘 선을 그 뜻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모 생신에 시댁에 가서 용돈 드리면 시모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동서는 특별한 날 아니어도 용돈 잘만 주던데 넌 꼭 내 생일에만 주더라. 돈 없는 시댁은 챙기기도 싫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용돈이 아까웠으면 용돈 50만 원씩 왜 드리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님 생각해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네가 꼭 생일이나 명절에만 용돈 주니까 내가 오해하지. 네가 애초에 용돈 턱턱 주는 애였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그럼 그 용돈 다시 주세요. 제가 아무날도 아닐 때 다시 드릴게요. 뭐? 아니 왜 돈을 줬다가 빼서? 제가 생신에 용돈 드리는 게 싫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날도 아닐 때 드린다고요. 됐어. 이 돈까지만 받을 테니까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챙겨. 정말 시모만 보면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분가 후 시댁의 왕래는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무렵 막내 신우를 꼬셔서 정말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한 겁니다. 신우가 경력 단절 상태라서 시부모와 손을 잡고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이런 시댁과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저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개념 밖 행동 때문에 저는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가 추석을 이틀 앞둔 때였습니다. 그 무렵 제가 자꾸 토를 하고 식욕도 얻고 오한을 느낄 만큼 몸이 안 좋았어요. 저는 단순히 체한 건가 싶어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도무지 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추석이 됐고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많이 아프면 집에 있어. 내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 아니야,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당신 안색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 그래도 추석인데 인사는 드려야지. 저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점점 더 천근만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시모가 저를 보면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넌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어. 얼른 주방으로 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너만 몸 안 좋아? 난 아주 삭신이 다 쑤신다. 이제 막 식당 개업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난 도가니가 나가서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 엄살 부리지 말고 얼른 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시모 때문에 환장하는 줄 알았네요.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잠시 통화하러 간 사이 잠시 쉬려고 방에 잠깐 들어갔어요. 한 10분 누워 있었을까요?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면서 화나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가 잠시 자리 비었다고 잔머리를 굴려? 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요. 어머님 잠깐만 쉬다 나갈게요. 얼씨구 아주 쇼라고 있네. 얼른 와서 전부 쳐. 빨리. 네 동서 혼자 고생시키려고 그래? 얼른 나와. 쟤가 착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다른지 같았으면 며느리들 싸움 났어. 얼른 나와. 정말 시모한테 할 말이 많았지만 더 말싸움하기도 싫어서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주방으로 힘겹게 걸어가는데 저는 땀을 뻘뻘 흘리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절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는 긴급 맹장 수술을 받고 말았어요. 나중에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절 보면서 놀라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쉬라고 했잖아. 당신 맹장 수술했어. 정말? 아직 배가 좀 아파.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한대. 기다려. 옆에 있던 두 아들도 놀랐는지 울면서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 괜찮아. 우리 아들 놀랐지? 엄마가 미안해. 저는 놀란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절 보고 귀아냥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난 또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네. 어디서 엄살이야? 당장 일어나. 네 동서 혼자서 고생하게 만들 거야? 맘며느리가 명절에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아픈 사람? 너 일하기 싫어서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 이젠 대놓고 시부몰 바보 취급을 하네.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할게요. 진짜 못해먹겠네요. 저 시집 와서 남편 망해도 옆에서 꿋꿋하게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잔머리를 굴린다고요? 제가 잔머리 굴렸으면 시댁의 합가에서 살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진짜 남편 사업 망한 것도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이혼할 테니까 나가주세요. 어서요. 그동안 시모한테 쌓여있던 걸 저는 소리치며 쏟아냈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시모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실에서 나가세요. 이 사람이 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네? 식은땀 흘리는 사람 데리고 가서 명절 보내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대체 못한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전 이 사람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세요. 뭐야? 너도 지금 잘난 친정 믿고 나대는 거야? 나대요? 대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처가에서 저 믿고 기회를 준 거잖아요. 집어치워.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만 내가 아주 죽서서 개준 꼴이네. 너 하는 꼴 보니까 너도 오래 못 가. 나중에 망하고 나서 우리 찾아오지나 마라. 이제 나한테 넌 죽은 자식이야. 시모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 정말 악을 쓰면서 화를 내다가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이랑 애들한테 신경 안 써서 이렇게 벌받나 봐. 내가 미안해. 앞으로 당신한테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식구 잘 살자. 내가 미안해. 저는 그렇게 남편을 안고 펑펑 울었네요. 그날 이후 정말 남편과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시모한테 학을 뗄 만큼 질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애들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의 시댁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시부모가 프랜차이즈 이름만 믿고 차렸던 가게. 그야말로 나락을 걷고 있던 거예요. 그때 시부모가 운영하던 가게 후기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점이란 맛이 달라서 돈이 아까웠습니다. 여기 여자 사장님 엄청 불친절해요. 홀에서 먹고 있었는데 단무지 리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단무지 먹으러 왔냐고 하면서 더 시킬 거 아니면 단무지 그만 먹으라고 손이 무한 주는 곳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여기 배달도 엄청 느리고 전화로 물어보면 바쁜데 방해한다고 화내요. 안 좋은 후기들이 쏟아지면서 시부모와 시누가 운영하는 가게가 안 좋은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요즘 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로 배짱 장사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시부모 가게는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가 남편도 몰래 투자한 돈이라 사면 초과였던 겁니다. 결국 시모는 저희 부부와 손절한 지 6개월 만에 전화해서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해미야, 6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딸 그 돈 없으면 이혼당해. 그걸 왜 저한테 바라세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제 큰며느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미쳤었나 보다. 하시나 안그러마. 제발 한 가정을 살려야지. 제가 왜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이혼까지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는 이혼 막아달라고요? 전 시댁 없이 이미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잔머리 굴릴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진심으로 시댁이랑 연 끊으려고 다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해미야! 저는 그렇게 시모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시모 전화를 받았지만 안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부도 그동안 시부모의 자격지심에 지쳐있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누은 돈을 다 잃어서 남편과도 별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신경 쓰이긴 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시댁과 담을 쌓고 지내지만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남편 가게도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 있답니다. 두 아들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서 더 바랄 게 없네요. 그런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는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 인생만을 살기를 바래서입니다. 저희 시부모는 결국 저희 부모님과 끝도 없이 인생을 비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에 돈이 없다고 무시했던 적이 없거든요. 제가 시댁 재산이 중요했다면 남편과 아예 결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는 스스로 판 무덤에 갇힌 거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자멸만 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악수를 둔 시부모는 빚더미에 눌려서 집까지 팔고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현실에 만족했다면 그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만 산다고 하잖아요. 새해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